오늘은 전쟁과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은 곧 마귀와의 전투다. 전쟁과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은 곧 마귀와의 전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8장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투는 누구에게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곧 자신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같이 즉 우리 안에 생각 안에서 영원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과 다르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거룩한 압력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비록 내 맘에 원치 않더라도 비록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 할지라도 말씀을 적용해서 다르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옛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영과의 연합을 깨려고 합니다. 이 연합을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우리의 의지 이 의지를 한바탕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성숙한 신앙을 지닌 사람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면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 혼란스러운 선택 앞에 갈등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과정을요 한쪽은 이기면 한쪽은 반드시 죽게 되는 피비린내 가득한 전쟁터로 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여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심적인 괴로움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사모하고 섬기려 하는 그 딜레마 속에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양쪽에서 한 팔씩 붙잡고 한껏 당기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팽팽한 이런 긴장감,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싸움에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평화협정, 종전협정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중간지대, DMZ,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과 심적인 갈등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사이클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주파수에서 여러분이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맞추어 살기를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기로 여러분이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메시지 그것들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마음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강하게,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저항 가운데, 이런 싸움 가운데 항상 갈등과 피곤함과 난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불편하면서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면 교회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전우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서로를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위로하고 중부하고 또 넘어지고 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깃발 아래 연합군이 되어서 군사로 모집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깃발만은 주의 명령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지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늘 방향을 찾을 때마다 심하게 떨게 돼 있습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나치판과 같습니다 비록 그 가정 가운데 심하게 매번 흔들릴지라도 결국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가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리듬의 붉은 손을 내미는 나치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상의 고음이 있고요 지상의 저음이 서로 복잡하게 교차하는 신앙의 이중주와 같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열매도 여러분 삶의 성숙도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주파수와 열매와의 상관관계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싯뿌리는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싯뿌리는 자의 비유, 뿌려지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 네 장소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이 네 장소에 동일한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다른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금방 빼앗아간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여곡들 끝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이례성의 믿음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조차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박해가 다가온다면 곧 교회로부터 끊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이 있고 또 나름 은혜에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가들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거나 위험을 요구하거나 시간적 또는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감수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받을 때 이런 것들을 감수하기에는 역부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 이런 분들은 출석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셋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기운에 맡겨서 크게 많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시덤불이 위에서 막아서 여러분, 키가 더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고 깊은 은혜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헌신에 만족합니다 자기 삶의 한계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늘 축소되고 늘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가 될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기준이 내가 아쉬워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끄시는 만큼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그 한계치가 마음속에 늘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겪는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특수전 사령부의 구호와 같이 안되면 되게 하라, 안되면 되게 하라 전투적인 신앙에 기계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가시던 불에 기운이 막혀있는 분들은 이래서 안되고요 저래서 안됩니다 라며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 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안되는 것을 되게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도 넘어서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과감한 영적인 도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큰 도전 앞에 때론 실패를 맛볼지라도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크나큰 성장을 맛볼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적인 열매를 영적인 성숙을 분명히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장수로서 군사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정말 짧은 기간에 백배 이상의 크나큰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영적인 파워를 지닌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요 어린 20대 청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라는 시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시기였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학력과 직업과 배우자를 놓고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세 가지 결정에 따라서 인생의 초속을 놓는 아주 중요하고 치열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만난 한 간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20대를 그 10년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간사로 9년을 이미 채웠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도 간사를 해봤지만 일주일에 자기의 개인 시간이 많아야 반나절이었고요 짧게는 3시간 정도밖에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청소하고 빨래해요 그 밖의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는 자기의 메인 잡 외에 모든 여가 시간은요 영적으로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데 다 쏟아서 부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일 사역을 할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거의 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여러분 다리가 떨리는 그런 체력이 고갈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 여러분 이런 힘든 생활을요 10년을 꼬박 채우면서까지 헌신하던 리더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한번 부응을 정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뛰어난 하나님의 리더들을 가능한 많이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잃을수록 그 총적인 총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섬기던 리더들은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영적인 경험치가 쌓임으로 더욱더 노련해집니다 또 신규 리더가 계속 세워짐으로써 그 리더의 수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곧 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산호조리원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간호인력이 넘쳐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줄지라도 우리가 다 받아서 소화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비유하자면 전담 간호사와 의사 인력이 넘쳐나고 병상의 숫자가 넘쳐난다면 얼마든지 중증 환자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저들을 다 고치고 잘 돌봐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한기와 역대기에 보면 지루하게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나열해 놓은 것을 반복해서 나열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요 다윗의 전성기 부흥기는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다윗왕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래 근간을 이룬 것은 기둥이 되었던 크고 작은 많은 용사들이 다윗왕국에 즐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드리고 여러분 다윗왕보다 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아같이 다른 큰 거인들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싸워서 이긴 아주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분 단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부교역자가 동시에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평신도 지저들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 상사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용사로 키워내야겠다 그러자면 기존의 군사들을 잘 붙들어주고 자학훈련시켜서 맹장이 되게 하고 늘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리더의 수를 늘려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늘 개편 얘기가 나올 때 교회 여러 가지 사명을 힘들어하면서 내려놓으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필연적으로 가서 말립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 크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어찌 훈련과 도전 없이 그것이 되겠냐고 그런 치열함과 거둔함이 느껴지는 것은 당신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전면 가운데 서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렇게 독려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과 고단함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가 뒤로 도망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겨나가는 승리를 맛봐야 하는 그런 우리의 도전과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연이어 자기 생각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스스로 부족해 보이는 분들에게 다가가서는 교회의 무거운 직책을 한번 맡아보라고 그렇게 권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리더가 소개될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장수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황은 어떻습니까? 전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소강상태에 있나요? 아니면 휴전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편한 보직, 후방에 있는 사무직 보직을 맡아서 그렇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가장 치열한 전장 가운데 용감히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장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용감히 싸워나가길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싸우다 보면 여러분 부상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힘에 붙이는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가 도전하고 또 싸워나가길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길이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바로 빛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에 서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연초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도전에 여러분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한 한계 가운데 그 평안함 가운데 머무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독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역할에 새로운 임무에 여러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환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육에 파열이 올 정도로 힘든 도전이 될지라도 가감하게 하느님 가운데 뛰어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힘든 도전 가운데 생기는 아픔과 파열은 실패와 상처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크나큰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열매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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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